반갑습니다. 저는 47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손해보험에서 22년 경력을 갖고 있는 이정안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혹시 시험 채점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했던 눈물, 땀, 노력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23년도에 1차 시험을 합격했고요. 그해 2차 시험을 보기에는 베이스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올해 2차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1차 시험 준비기간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2차 시험은 작년 10월부터 준비해서 올해 합격을 했습니다. 한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두 가지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험 설계 일을 하면서 고객 숫자가 늘어날수록 책임감 같은 게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고객이 상해 후유장애를 청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거는 스테로이드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인한 질병이다 해서 면책 통보를 했고요. 이렇게 종결되는지 알았는데 그 고객이 손해사정사한테 이 사고를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되는 사례를 보면서 손해사정사의 일이 과연 어떤 걸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하는 일과 연관이 되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보람도 있고 거기에 수입도 되면 그런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늘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됐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저한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인터넷 검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손해사정사 최대 합격 인스티비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물건 구입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좋아요가 많이 달렸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산 물건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식당을 갈 때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찾는 것처럼 최다 합격이라면 뭔가 노하우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와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대단하다 그리고 최고다 인스티비를 선택한 건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커리큘럼 또한 훌륭했고요. 교수님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 아무래도 객관식이다 보니까요.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1회독한 후에 문제집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자는 전략으로 갔고요. 오답이 있을 때마다 따로 메모를 해서 A4용지로 출력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서수령이고 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압감에 억눌릴 것 같아서 일단은 한 번 큰 산을 넘어보자는 생각으로 전 강의를 한 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은 후에는 목차를 전부 과목별로 다 썼습니다. 목차를 쓰고 났더니 그제서야 좀 큰 산, 큰 숲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제가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실천한 것은 많이 노출시키자였습니다. 유행가 가사도 우리가 많이 들으면 저절로 어느 순간에 외워지는 것처럼 많이 노출시키다 보면 좀 어려웠던 것들이 익숙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천장 정도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눈만 뜨면 보이게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붙였고요. 벽에도 붙였고 그리고 거실에도 붙였고 보이는 곳은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익숙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장기간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의 주문을 외운 게 뭐였냐면 아 오늘만 하자였습니다. 오늘만 하자, 오늘만 쓰자, 오늘만 풀자, 오늘만 그냥 해보자 이런 주문을 외운 게 나름 효과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알렸습니다. 이게 워낙 좀 어려운 시험이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나를 만나면 공부 잘 되느냐 꼭 물어봐 달라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저한테 많은 격려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하루를 더 버티고 긴 마라톤과 같은 수험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단연 자동차 보험이었습니다. 피보험자도 다 다르고 또 담보별 성격도 다 다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가장 마지막까지 정말 난항을 겪었던 과목이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현장 모의고사를 신청을 해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박세훈 교수님께서 어떤 피드백을 해주셨냐면 나한테 수업받는 학생 맞느냐 논점에서 너무 벗어났다 이런 피드백을 주실 정도로 너무 어려운 과목이었고요.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거는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데 성적이 나아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을 때 너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겨내고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박세훈 교수님께서 면부책 판단하는 거를 다이아몬드 그림으로 잘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한 장의 채트키 제가 마지막까지 손을 못 놓았던 핵심 정리 50선을 다외독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피드백이 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은 글쎄요. 재미있었던 과목이 있었을까요? 그나마 재미있었다고 생각한 거는 의학이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의학은 내 몸을 보면서 상해든 질병이든 후유장애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암기하는 게 굉장히 방대해서 앞글자 따기로 외웠던 기억도 있어서 나름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전업 수험생이 아니다 보니까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버겁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업무에도 집중 못하고 또 그러면서 공부도 되지 않을 때는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도 못하고 또 공부도 못할 때 그 정체되어 있는 그 느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100점을 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크지만 그건 양심 없는 것 같고요.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중얼거리면서 외워도 봤고요. 그리고 공부 잘 되는 효율적인 곳을 찾아서 일반 카페도 가보고 스터디 카페도 가보고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공부해보고 집에서도 해보고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도 찾아보고요.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견과류도 먹어보고 익숙해지려고 프린트를 해서 집안 곳곳을 도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 주에는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아예 끄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서 80점 정도는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둘 다 신청해서 들었는데요.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겠죠. 내가 아는 과목의 내용들은 스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배속을 빠르게 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좀 강의 진도가 빠르게 나갔었고요. 모르는 거는 또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제가 또 왜 신청을 했냐면 온라인은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또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는 볼 수가 없어서 현장으로 와서 좀 공감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현장 강의는 완전 최고였어요. 그중에서도 현장 모의고사는 실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한 번 경험해 봤던 일이라서 좀 떨리지 않고 낯설지 않게 시험을 차분하게 잘 치른 것 같습니다. 현장 모의고사는 완전 강추입니다. 저는 일단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했어요. 공부하는 그 공간에서 일단 벗어나서 지인을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초록, 자연으로 돌아가서 눈과 귀를 호강시켜주고 잠도 자고 운동도 했습니다. 이거는 책에서 읽은 건데요. 스페인의 투우장 한 옆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대요. 소가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좀 쉼호흡도 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쾌렌시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안식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 수험생활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만의 쾌렌시아를 찾아서 그곳에서 쉬면서 슬러프를 극복을 했습니다. 당연히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저는 강추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이 좀 많이 변화한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안 되면 일단 공부할 마음이 아예 안 들기 때문에 요가와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했고요.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명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굉장히 잘 자라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가지치게 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했더니 어느새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은 삶이 굉장히 가볍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인터넷 보험 가입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분쟁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손해 사정사는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인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자격증입니다. 어른들 말씀하실 때 공부는 엉덩이임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손해 사정사 준비를 하면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엉덩이가 무지 가볍더라고요.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하면 30분 이상을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산만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집에서 해보자. 그래서 집 한 켠에 도서관처럼 작은 책상을 들여놓고 주위에 책을 다 배치를 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통화도 좀 자유롭게 하고 편안해지면서 공부가 잘 되었고요. 스터디 카페나 집이나 일반 카페 어디를 가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아서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김강중 교수님은 많이들 조금은 무섭다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손에 사정사의 직업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분 같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주면서 끌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 근자라는 굉장히 낯선 그런 과목을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주셨고요. 문제 풀 때도 어떤 것이 많이 틀리는지 그리고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말 꼼꼼히 잘 분석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윤아 교수님은 그 방대한 의학이론을 정말 재치있고 재미있게 잘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별 3개, 별 2개, 별 하나 이렇게 구분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 부담감을 많이 덜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려주신 파이널 자료는 완전히 최고였습니다. 해부학까지 다 마무리를 해주셔서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드셨을까 감탄할 정도로 정말 감사했고요. 저는 마지막 2주를 남겨놓고는 파이널 자료만 보고 또 봐서 평균 점수를 올려주는 효자 과목이 되었습니다. 윤구목 교수님의 밴드 운영은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하루에 한 문제씩 올려주시는데 문제만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글귀도 함께 올려주세요. 아마 그 이유는 저희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매일 올려주신 문제를 풀면서 또 습관도 공부하는 습관도 자리 잡게 해주셨고요. 또 마인드 콘트롤도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정말 수험 생활을 유익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병행하면서 독립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싶고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성장을 하려면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변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달리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는 곳 즉 환경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손해사정사 준비를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달리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또한 관계된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또한 변화된 걸 느꼈고 그리고 환경을 공부하는 환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변화를 했습니다. 또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열정이 있었나, 끈기가 있었나 그런 거를 다시금 찾게 해줬고요. 어떤 일이든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과 집중이 미래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바뀌는 건 없겠죠. 행동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